자 오늘도 용잡기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9렘용 만렘용입니다 자 만렘용을 델론즈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델론즈 지강캐죠 맨날 지강캐래 포시아 양야 미치댐 끼고 약댐에 치댐에 약공까지 공구백에 치댐 이거 데미지 미친 세네요 덤증 2개 공덤증은 안들어가겠지 앞쪽에 아일린벨리카 소이직까지 일단은 벨리카가 3업이 없습니다 후반에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후레스하고 안이후에 요구만 요렇게 딱 가보자 윙튜브 하이씨 윙잡는거 컨텐츠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거 있으면 주세요 항상 환영합니다 재밌어 유튜브오시는분들도 있으면 뭐 카톡주면 되겠지 데미지가 60만 70만 스킬 한방에 70만 야 콜라보 캐릭터 용접기 뭐 지크 체력 왜이래 미쳐나 체력 아니 델론즈 평타치면은 그 다 날아가는데 어 그 벨리카 전복 다 날아가는데 뭐 안칠수는 없으니까 스킬 두방밖에 안섰어 죽격 4방까지 바로 가자 바로 변신하고 바로 죽격 그 다음 소위쓰고 죽격까지 변신 죽격 먼저 갑니다 지금 130만 남았거든 두방에 바로 가볼게요 두방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번째 주격입니다 소위까지 쓰고 델론즈는 폭딜 순간 폭딜이 엄청난 영웅이기 때문에 지속딜 보다는 이런식으로 가져야지 자 78만 남았는데 띠야 뻥 어 약궁이 안터졌나 벨리카 증폭이 벌써 끝났나 안죽지 자 어쨌든 벨리카 증폭에 약궁 세팅 잘되어있으면 내방에 딱 죽겠네 이분이 조금 부족한점이 좀 있네 네 벨리카 상업이 없네 실화냐 자 이걸로 마무리해볼까 안좋겠지 지구야 뭐해 에헤이 자 바로 어 자 무효 아직 남았지 델론즈 오케이 이렇게 하고 바로 사신남무 마무리까지 델론즈 어때요 역시 지강캐 이렇게 해서 99렘용 어 원래 스킨 4방인데 일단 한 5방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네 그렇지 제일 빨리 잡아 그 지구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 자 델론즈 양약고 십자 용기치댐 약댐치댐 약궁 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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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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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